참, 영란이 걔 그 애랑 연애하니?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 껄렁하네? 어제도 보니까 둘이 오토바이 타고 어디로 가던데 지금 오다 보니까 둘이 중국집에 들어가더라 걔 아주 소문이 안 좋은데 잘난 척하다니, 기집애, 응? 야, 기집애라고 하지 마라 오늘부터 네 형수님 될 사람이다, 인마 야,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더니 어떤 얼굴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 어디야? 왜 그래, 자식아 빨리 말해 어딨냐고 너 왜 그래? 절로 가 연애 한번 하자는 게 너의 어머니래 너네 성촌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잖아 야, 현장 식당이 얼마짜리인데 그건 너네 손에 쥐어지도 못해, 영란아 나쁜 새끼, 날 속인 거야? 놔, 놔, 놔 놔 이건 놔 야, 치워 가만히 있어, 이 기집애야 아무리 이 사람 없으니까 놔 엄마, 아버지 또 우리가 부모를 왜 찾아? 놔 놔 가만히 좀 있음, 이 기집애야 나아 나아 이 새끼! 뭐? 정우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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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! 정우우와 내 말 좀 들어가 제가 이거 놓고 와야겠다 정우우와 정우우와 잠깐만 진지 그만해! 그러다 죽겠어! 그 정보가 안 돼! 부모 없고 아버지 없고 엄마 없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냐? 이 개자식들아.